언니 고생 보내셨습니다. 마무리 인사 한번 올려드리고 저희도 이만 시간이 다 되었네요. 부족하지만 오늘도 무사히 공연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시장 상임 번영회 회장님, 각지구 회장님, 관리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 계신 우리 팬분들, 우리 삼촌, 이모들 와서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 새내기 품바들은 박사진 오빠, 오빠도 오늘 최고! 앞으로 자주 와주시고요. 참 저희가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에요. 부족한 실력으로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부족한 실력이지만 응원해주신 우리 팬분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와주신 우리 솔개TV님 감사드립니다. 네, 튜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밀양오라버니 핑오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와주신 박기사님,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시 반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댄스 오빠, 여기서 하루 종일 춤을 춰주신 우리 백댄스 오빠 감사드립니다. 오라버니 때문에 그나마 저희 무대가 좀 더 빛났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고!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내일 저녁 7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아, 언니 잠시만요. 추석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 번 메리 추석하면서 이제 우리 모든 분들께 세배 한 번, 큰절 한 번 하고. 생활한 한가위 보내세요. 생활한 한가위 보내세요. 오늘 빛난 거는 빛나리 형님 때문에 그렇다. 그걸 똑바로 해야 돼, 이 약을. 빛나리 오빠 짱! 빛나리 오빠 짱! 우리 언니 최고! 네. 매일 7시에 뵐게요. 감독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박! 스탑!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내일 또 오세요.